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맹고 독지르기 전광쇼쿤 톱지르기 전광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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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재현 비즈핍 플라잉 닉킥 배신 왜 에너지 포션 쓸데없이 두개나 떠네 비즈핍 플라잉 대장간 유니... 유물... 거의... 항상 먹을만한 것 같아 워낙 괜찮은 유물 괸전 앞에 상점이 있을 것 같으면 돈이 남네 아니 돈이 모자라네 그래도 블리트는 빨리 껐다 보스 육강력이지 딜 모자라겠네 사일런트는 고통 버리기도 편하고 불쾌해 아까네 오 쏘세요 교활하는 포션 맹독 경구 흠 흠 흠 흠 흠 포션 저렇게 들고 오면 육강력은 잡겠지 집게가 강화해줄거니까 덱을 좀 얇게 가져가자 집게가 강화해줄거니까 덱을 좀 얇게 가져가자 집게가 강화해줄거니까 덱을 좀 얇게 가져가자 집게 wallero 독이 든든하구나 이걸 퍼펙트 못하게 하는 잔쌍 아 저런걸로 퍼펙트를 못모네 룬피 괸전 아니 왜 맨날 괸전 집으면 룬피 나오지 열받게 룬피 괸전 괸전은 점액두송이 됐자노 괸전의 헐 총매는 구리지만 룬피면 좋지 암 심지어 강호된걸로 주네 룬피면 기적의 시너지 흐릿함 모두 강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진 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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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كان 단 단 단 ук 넉 아니, 이럴수가 어? 곤박 떴으니까 하나 더 잡자 야, 도구 왜 이렇게 안 뜨냐 어접이네 잔상하려 구운 그 경 예비 넌 버리기 더 기편하겠지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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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스텐마크덴 이거 유령의 영수상각이네 텅스텐마크덴 텅스텐마크덴 유룡의 형상 총매 두개 들고 갈까? 룬피 있으니까 개꿀각인데 룬피 아니었으면 음.. 안 넣었겠으면.. 야.. 어디갔어? 왜 안나와? 아이씨.. 그래 자트모.. 이게 게임이냐.. 불안하다 싶어서 총매를 뒤에 건게 다행이었네 앞에 걸었으면은.. 못 잡았다잉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바로.. 걸면 끝나지 아 나 조금 더.. 이따가 걸어야겠다 피좀 더 깎고 이제 걸면 잡았다 흐자빈 흐자빈 작업도구 처분 독바르기 그.. 스네코 독바르기가 좋긴 한데 지금 연타카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거 안나왔네 배회하는 엿 넣고 그리고 예비 도장 단투 생존자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배회하는 엿 되게 오랜만에 먹네 연작도 일단 엘리트 잡고 유물 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엿 엿 처음에 한 장이었다가 두 장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규순각 규순앵글 저희가 저기까지 가야 지울 수 있는데 근데 그러고나면 엄청 세지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쉽긴 개구리 룬피 규순 규순이 달다 신속포션 계산된 도박 999 골드에 멤버십 카드까지 돈은 많은데 쓸데가 없네 아저씨 비싼거 여기서 제일 비싼걸로 제일 잘나간 놈으로 주시오 푸셔넬 뭘 사간데 체련의 축복 체련 비밀기술은 좋은데 규칙비 없으니까 오돔의 족쇠 사가자 이 깔개는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드로 꼴하지마라 진짜 게임 커져야돼 이렇게 근데 지금 어서오세요 꼬챙이 제비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제비 지금 별로 방호도가 높지? 풀 봐야되나? 엘리트를 봐야되나? 어차피 저거 곤충 박자 있으니까 이엠수 불쾌 이엠수 불쾌 헐 규칙을 어기게 되는 물 헐 사실상 한장 제거이면서 아 잠깐만 아이 미친겜 길 지아 지아 눈빛 얌전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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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아 은 아 잠깐만 그거 안했네 피지컬 피지컬 오리알코올방어도 보셔야 되는데 어 어 돈 드럽게 받네 쥐, 쥐 없냐 쥐 쥐 쥐가 없네 분리타임 분리타임 괜히 산다 예비가 너무 많아 되게 뻔들기 포션 좋은거 좀 주세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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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정리 쥐 갑자기 나와서 허우적 대회가 사라지는 흐릿함이랑 반사신경이랑 뭐가 나을까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쓸 일 있나 저거 저것도 없고 집중이라도 있으면은 좀 괜찮았을텐데 그래도 뭐 없는거 보단 마치 희균을 넣은게 어디야 으 으 으 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제 지금은. 덱 계속 돌리고. 이제 다음 턴에 축축하면 그 다음 턴에 잡는다. 아주 촉촉하구만. 상점에서 플렉스하자. 프리타임 강화. 구상도 별 필요 없을 텐데. 나 뭐 돈 남으니까 다 산다. 종약은 개 좋고. 정혼돈까지. 도토리다 판다. 도토리다 판다. 찬상 족쇄 수비. 이렇게 써서. 도토리다 판다. 도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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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네 타륜 학을 계산을 하네 28댐인줄 알았는데 천천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되나 그니까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우민첩을 얻으니까 손상보다 이득이겠지 10옥 총매 한 다음에 전천계도 이렇게 할까 총매가 손에 있으면은 내가 계도를 못쓰지 아니면 그냥 계도를 예비로 버리는 것도 2 거의 타반으로는 발급 이제 무력화 맹독총맨 거의 다 해줘 어차피 텅스텐이라서 막을 필요 없습니다 아 인공물 빼게 냅둘걸 그랬나 슴 탄성뿌라스크 이거 여기 써도 되겠다 아 퍼펙트 버튼 불편 버즈업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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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스접색 오 삼천딱댐 편안 배부른 사일런트 룬피 너무 좋아 룬피 있으니까 총매가 살았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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